우리 외관에서 오신 윤조사님 세상을 계속 뭐 누치만 잡고 꽝글 치고 와도 오늘 몇 마리야?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 둘 열 세마리 기절이야 기절 와 윤조사님 최고예요 오늘 8월 3일이거든요 크든 작든 고기 잡았다는 게 어디야 그쵸? 20만 넘어도 대박입니다 준척급들 열 몇 마리를 잡았네요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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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